미래에는 무엇을 만드는 기업일까요? 교과서, 참고서, 학습만화, 소설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왔을까요? 미래에는 역사를 만듭니다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의 설립은 대한민국 교과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미래에는 최초의 교과서 발행을 시작으로 국정교과서, 특수교과서, 통일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만을 위한 그 시체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역사, 미래에게 잘 전달하고 싶어 국내 최초로 교과서 박물관도 설립했습니다 첨단 인쇄 시스템을 도입해 발행한 교과서를 한 줄로 놓으면 무려 지구 13바퀴에 이를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교과서의 시작과 끝 미래에는 함께합니다 미래에는 기록을 만듭니다 교과서 합격률 1위부터 점유율 1위, 제한평가 1위까지 미래에는 만들면 모두 기록이 됩니다 국내 기록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에는 학습만화 시리즈를 14개 국가로 추출했습니다 부족 판매 부스는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5,600만 부를 넘었습니다 출판을 넘어서 업계 최초 웹드라마를 제작해 조회수 1위의 기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교과서부터 수많은 컨텐츠까지 미래에는 만들면 기록이 됩니다 미래에는 미래를 만듭니다 어린이의 미래를 위해 학생의 미래를 위해 선생님의 미래를 위해 교실의 미래를 위해 미래에는 그 이름처럼 미래를 만듭니다 70년간 우리나라의 교육을 이끌어온 힘 미래에는 만들면 다릅니다 70주년 미래엔 70주년 미래엔 40주년 미래엔